툭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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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감사합니다 툭툭툭 툭툭툭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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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툭 먹방 이게 어디가? 어디가? 마셔야지 태이 이래 제가 해 오늘 하는 중이나야 돼 오늘 안 누워야? 메시지에 맞추는รNEG 메시지에 맞추는 가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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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? 얘기가 진짜 아니네. 두 표시로 썼다고? 왜 이렇게 한지 같은 데 있잖아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거기다가 세로로 편지를 써서 너 입술 찍어 입술. 나선 너무 못생기게 나온단 말이야. 그게 사실 있으면 모르시죠. 머리카락 다 가리네. 유튜브용인가요? 네. 얼굴은 안 나와요. 배고프다. 뭐 먹지? 이미 다 저희도 있는데? 그래? 회도 맛있겠다. 비켰다. 회를 시켜먹자 하는 거지? 응. 오징어네. 그래? 고등어에 게 맛있더라. 고등어에 맛있어. 고등어에 진짜 맛있어. 근데 잘하는 데 가야 돼. 기름진 거 맛있어. 아니면 진짜 비린내다. 고등어가 완전 개부치라서 빨리 줬는데 그래서 진짜 신선한데 제주도 이런 데서 막 팔잖아. 다 공부해. 내가 선물했는데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. 얘는 보경이. 예지야 생일 축하해. 네. 감사합니다. 100만원짜리에요. 잃어버리면 안 돼요. 감사합니다. 어? 너도 이거 사줬어? 여기 클렌즈도 괜찮고. 그래? 클렌즈는 안 써봤어. 아니 정신없어 정신없어. 할게 하자. 좌우 반전 합니까? 이렇게까지 망한. 인생이 났거든. 아 근데 얘는 너무 비회를 안 준다. 그러니까. 보통은 여분까지 입고 그중에 성킬 하라고 하는데. 너무 좋아 보자. 개만이 나올 때. 와 여섯 장이니까. 정말? 뭐 먹고 싶은데. 기다려 봐요.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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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랑거 맞아? 절랑 intersection color. 아 하자. 배경. 오 화이트 예쁘다. 이거 하은색깔 이거 dans색 spool. 이런거的组構 이게 더 예쁜거 아니야? 이거에 단색해. 이것도 예쁜데. 깔끔한데. 내 집 안 돼. 난 이거. 이거에. 밝게 담겨? 응 담궈되네 근데 입이 밝게 나왔어? 엄청 원래 입이 좋아 밝아도? 나왔나 이거 먹자 이거 블루팩 그러니까 블루팩으로 하나씩 빨라 안돼? 이게 좀 더 많아 아저씨 종이컵으로 종이컵으로 할까? 종이컵 많아 저 있어 아까 내가 여기에 틀어놨어 소리 안나왔네 감사합니다 나는 물려도 원래 치킨은 안 뜯는다 안나와 거기까지 뼈까지는 아니 근데 노답이 아니니 응 네 옆에서 심지어 달리 차에서 그냥 갔다가 이 대구단 Tom 뼈 문화 하하하하 하하 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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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coisa 나 흡 안 간장, 간장에 통당국과 이거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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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